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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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호스텔 나와서 공항 가는 길에 빵집 발견했거든요. 지금 8시 오픈인데 딱 8시가 돼서 지금 블라인드 올리고 있네요. 이걸 하나 사서 공항 가서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입국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저는 에르메스에서 스카프에 본 거 있으면 하나 사려고 해서 에르메스로 가고 있습니다.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줄이 이렇게나 길어요. 아 못 산다. 커피 샀거든요. 음료도 같이 샀고 아침에 빵집에서 빵 산 거 그거 같이 먹으려고요.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 저는 에어프랑스 타고 가는데 아시아나랑 코드쉐어 중인 것 같아요. 아시아나 탑승객들도 같이 타더라고요. 아쉽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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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자의 시인트로, 제자의 부터에 올려주세요. 제자의 자리에 올려주세요. 반복, 타이밍과 바닥에 올려주세요. 제자의 시인트로, 띄는, 탑블렛이, 뇌는, 뇌는. 그리고 그림도 함께 올려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